은혜 받고 승리하실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불렛의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요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이 날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헤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선 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예원에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가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엔게디 광야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의 이 본문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숨어있던 다윗이 자신을 향해 맹렬히 쫓아오는 사울과 좀 맞닥뜨렸는데 그 장소가 사실 조금 민망한 장소에서 만난 그런 두 사람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23장에서 다윗이 그 이전에 같은 유다 민족인 그일라를 돕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일라가 불레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타장마당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직 왕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능력자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도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고 여쭈은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사람이 인정이 그렇게 도와주면 도와주고 그 다음의 것을 또 좋게 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일라 그 사람들은 다윗을 오히려 밀고 하지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쫓겨서 10광야를 거쳐서 앵게디의 굴 요새로 숨어 돌아가는 배경 속에 우리 지금 24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앵게디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심의 절대적인 요새입니다 들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처럼 유대 광야의 유일한 시원한 계곡이 되고요 들짐승이 살 수 있을 만큼 오아시스가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천형의 군사 요새로 다윗을 이끄신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일라로 보내시는 응답도 주셨지만 그일라 민족이 다윗을 배신할 것도 사실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그들을 돕고 지금 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이 9월에 이 그일라의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도 왜 하나님은 배신을 또 당하게 하시고 또 쫓기게 하시는가 다윗에 왜 이런 어려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가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서 가고 서는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 가는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보게 하십니다 언약의 자녀는요 다른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동굴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하에 이루실 2, 3, 7 나라의 보금화의 제사장 역할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반드시 체험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향해 굉장히 무서운 광기를 가지고 집착하며 쫓고 있죠 지칠 대로 지쳐서 블레셋에 여러 번의 싸움에도 불구한 그 3천명이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엔게디 광야까지 그 굴속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은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사울의 그런 무방비 상태도 들어온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즉 그를 죽일 조로의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오히려 용서하고 평화를 구하는 보복이 아닌 회복의 시간표로 다윗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또 세밀히 간섭하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고 또 그 과정 속에 숨겨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론에 끌려다닌 먼저 사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봅니다 사울이 불레세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이떠이다 하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난 사울이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택한 3천명을 거느리고 이 광야에 또 추격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앞장의 그 일라 사건의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엽줍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목표를 향해서 무섭게 집착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오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여론이었어요 바로 다윗보다 사울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권위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단련하고 계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울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과시하거나 뭔가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기껏해야 오학지솔과 같은 600명을 데리고 동굴에 피신하고 있는 아주 연약한 한 무리일 뿐인데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 자리를 탐내고 칠투에 눈이 번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사람의 말에 큰 영향을 받게 된 배경을 저희는 그 전에 있는 사울의 간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살짝 보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안이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그 부정한 아들들의 그 참혹한 환경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못 살겠으니 빨리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인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백성이 원한 왕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불평하여서 고기 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채울 수 있는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아우성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사울은 언제나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여론 신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난 땅을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선조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처럼 여론 신앙을 가진 사울의 생각은요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계속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치닫는 장세계 3장과 6장과 11장의 올무와 함정에 계속 묶어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사로잡아서 광기와 집착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텐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그렇죠? 내 상황이 누구,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붙잡고 나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놓쳐버렸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에게는 오늘이 시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영측싸움 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추월과 편법으로 짜릿한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데는요 정도일 뿐이지 앞에 빨리 가고 조금 비껴서 가는 편법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제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와 반대로 대조를 이루는 언약 중심의 사람 다윗입니다 4절에 살펴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리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둣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 말은요 더욱 명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 3절에 사울이 처한 상황 때문이에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혁개정 이전의 성경의 기록에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어본문에 보면요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사카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발을 뜻하는 명사 레겔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용변을 보다 뒷일을 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얼마나 지금 용변을 보기 위해서 깊은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얄궂죠 자기가 열심히 지금 급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마음 풀고 옷도 풀고 다 내려가지고 볼일을 보러 갔는데 글쎄 다윗이 숨어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어떻게요? 저로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로써 다윗의 일행이 막 격동식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그 뒤를 쳐서 처치하십시오 굉장히 그럴싸하고 설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포시 배지요 근데 그마저도 배고난 이후에 5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 마음이 찔려오라고 말했어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걸 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다윗은 그 시간마저도 화해의 기회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10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덜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사우랑 앞에 고백해요 보복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맹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목적이 아무리 보금적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 또한 보금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론의 힘, 명분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명분의 힘, 여론의 힘을 가진 사우를 칠 수도 있는 너무도 당연한 그 환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 자주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언약 잘 붙잡았으니까 이 말도 맞는 듯하지만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끄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잘 읽고 강단의 말씀의 포럼을 잘 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하나님 이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이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 그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 근본 뿌리가 동기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내 소견의 선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며 설득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한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다 뺑뺑이 도는 시대 언제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를 혹시라도 다윗은 답습할까봐 그 스스로 견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내용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기준과 소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지혜로워도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측근들은 적어도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때 다 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얼마나 집요한 설득과 회유를 했겠어요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같아서도 맞아 이건 기회야 꼴비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쳐야 되겠다 은가 놓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겠네 아마 제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인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음원 16장 20절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메인자라면 그 언약에 집중해야 함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이렇게 말하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달려들면 백전 백패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거대한 강대국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보다는 질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에 질투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구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냥 싸워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전투를 치루어도 다윗과 경쟁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백성들 여론의 흐름을 잘 잡으려고 하는 정치에 더 집중하면서 말이죠 정작 블레셋은 하나님의 망령되게 그 이름을 부르는데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서 혹 승리했을 때에도 기뻐할 줄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몇 명을 죽였지? 나는 몇 명이나 처치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었을 거라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공감해 봅니다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치르는 시험과 같은 전쟁을 치루었겠지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적을 인식하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골리앗과 이렇게 싸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대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악은 어떻게 하지요? 그는 이 싸움을 힘의 싸움으로 보았어요 능력의 싸움으로 본 것이에요 크기의 싸움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신앙하는 쳐야 하는 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크기와 몸집과 그가 이끌고 있는 큰 능력의 배경을 보고 이미 쫄아버린 거예요 이미 싸움은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히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주신 방법 말씀과 함께 지팡이와 물멧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울이 본 그 본 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승리의 약속 언약 믿고 그는 나갔던 신분의 싸움을 치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은요 보장된 신분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 인본의 갑옷을 입히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한계에 있는 힘이 있는 창대를 들려서 그 싸움에 출전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싸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윗은 렘넌트답게 언약 하나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이 이 앵게리 동굴에서 자신의 겉옷자락을 이 벤 그 치욕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이런 교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화장실을 갈 때는 뒤를 조심하자 볼일을 볼 때도 겉옷은 잘 챙기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죠? 육신의 생각만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은 다윗이었을까요? 그의 겉옷을 자른 게 다윗의 인간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한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골리아세 그 오만 방자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아요 싸울 전이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진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는 영적 좀도둑 그 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시면 언약으로 무장만 되어 있다면 거대장수 골리아시 아니라 그쵸? 어떠한 강력함도 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세요? 무엇과 함께 싸우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싸웁니까? 우리는 매일 싸워요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한계 앞에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골리아처럼 큰 능력과 큰 크기와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싸움에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강력함으로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두 번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쫓기는 다윗의 싸움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는 싸움 전혀 차원이 다른 어쩌면 바보 같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베는 행위를 영어 성경에 좀 보니까 컷 오프 이렇게 발음 좋나요? 컷 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같은 표현이요 성경 출애국기 4장 25절에 보니까 그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벨 때 그때도 이 똑같은 컷 오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을 맺기 이전에 생식기의 표피를 잴 때 그 베임의 행위를 똑같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지요? 할래의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이미 사울은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상징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은 신분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상징하는 겉옷의 색깔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에서는 왕은 왕이 입는 겉옷이 따로 있고 하층민은 하층민이 입어야 되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잘랐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혔다라는 뜻도 되고요 권위를 떨어뜨렸다 죽음과 같은 치욕을 맛봤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울왕의 옷을 베는 장면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사울의 왕적 권위를 자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그 왕적 권위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큰 가치를 가신 재산이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베운 사울왕은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뭐 물질도 물질의 손해지만 그의 권위가 떨어진 한 번에 더 치욕적인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개시가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실제화 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실패를 당한 사울을 다윗은 요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하여 섬깁니다 요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상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울을 스스로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 속에서 되어진 선택으로 스스로 사울왕을 치지 않는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사울왕을 존중함에 더 나아가서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왕이 요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미니다 하고요 이어서 27절에 또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거둣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기서 거둣자락을 찢긴 사무엘이 28절의 예언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우연의 이치일까요? 단순히 옷자락을 잘리고 찢기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왕의 이웃인 다윗에게 이제 왕이가 이양됨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취하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맹렬하게 다윗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왕과 다윗은 싸우는 대상 자체가 달랐어요 사울왕은 경로해서 큰 힘을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칠 수 있을 만큼 추격하며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심요 막측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육병름밖에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고리타분한 성격의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사실 싸우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절대자자로 선택하셨고 절대 시스템 속에 절대 응답의 여정을 하나님 오늘도 예원의 공동체 안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때 나의 대적이 거짓의 압이요 불순종의 세력과의 처절한 영적 싸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지 않아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끝까지 싸워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는 아주 신비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앵게리 광야와 같은 곳에 숨겨두시면서 또 사우를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싸움, 성전을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기도 해요 왜 하나님 이 싸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고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렇게 답보를 걸어가고 있지요? 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사울왕과 같은 사람만 만나게 되나요? 왜 나에게 어려운 사람만 붙이시나요? 질문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싸움인지 그렇다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게 될 것이고 집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서 이미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싸울 때는 어쩌면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희도의 시간을 채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영원하신 성취하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그 말씀 속에 이 자리에 있으며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모든 귀가 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놀라우신 축복 모두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있었던 다위세계만 임했던 무용담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한숨 속에 살아계십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않아요 사울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보이는 힘의 싸움에 계속 지면서도 그 싸움을 멈출 줄을 몰라요 내 마음을 격동하는 사람의 여론의 힘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원망 불평만 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싸울 때 왜 여우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우리를 가둬 놓는 그 흑암 세력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엔게디에서의 다윗의 행동을 보고 기회를 놓쳤어 바보 같아 세상 저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지 우리 참 많이 듣는 소리죠 손해보면 안 돼 힘을 가진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눌러야지 정상에 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우랑의 옷자락을 흔들고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고 화해의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다윗은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싸움에 편법이나 인간적인 술책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언약 붙잡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 나의 복음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제가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니까요 야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줄을 잘 탔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줄 잘 서란 얘긴가? 그러면 난 누구 줄에 서야 되지? 아 어떻게 누구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사역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았어요 다윗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앵게리굴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요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처럼 저 배신당했어요 진짜 그게 그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실패요 낙심이요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승리요 기쁨이요 회복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분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초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에 꼭 그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막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불꽃 같은 욕구가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오고 오해가 있고 애와 싸움을 당할 때는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가사를 떠올릴 때가 참 많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외롭고 힘들고 오해되고 정말 앵게들 굴처럼 캄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경선아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지금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것 너에게 계획 영원한 것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번의 돼지처럼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기다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이를 테니까 기다려 라는 찬양을 저는 참 많이 불렀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 잘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의 언약 안에서 앵게디 광야 같은 광야 훈련소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가요? 광야를 지나는데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광야의 훈련소라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단련하셨어요 그래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훈련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추리시면서 이 광야를 지나셨어요 바울도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중요한 복음과 언약의 훈련을 성실히 수업받았어요 우리가 앵게디 동굴과 같은 깊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언약 중심의 다윗과 같이 우선순위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임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기회를 최고의 적기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인데 온 백성이 인정할 정도로 준비된 왕이었는데도 그는 10년이나 넘게 또 도피 생활을 해요 사우랑은요 또 그 이후에 잠깐 후회하는 듯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추격하며 괴롭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때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쌀을 잘 씻어가지고 밥솥에 잘 넣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누르세요? 요즘 뭐 쿡 땡 같은 것들 하면은 이걸 이렇게 콕 누르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밥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냄비밥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시간을 잘 봐야 돼요 냄새가 좋다 그래가지고 금방 뚜껑을 열어버리면 설리가 버려요 근데 또 잠깐 멍 때리고 TV 조금 보고 있으면 세커마켓도 태워가지고 탄밥을 먹게 됩니다 좋은 때라는 건 언젤까요? 그 정해진 것이 있어요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때의 때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리 더디게 임하는가 묻기 전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히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깨우는 영적 상태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좋다 금방 여지 마시고요 설리금방 먹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시스템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신 원단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성취를 누가 볼까요? 교회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 속에 내 업과 기능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될 모델을 찾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면서 사천 말씀은 너 237 보그마의 큰 흐름 속에 내 소견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환경을 초월하는 언약에 집중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때가 발견하게 되고 그 때를 위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다위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우랑처럼 들려지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가 굳건한 다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드림팀이에요 제가 섬기는 초등분은요 캠프 드림팀이 있어요 되게 멋지죠 캠프 드림팀 제가 어디 가서 막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다 보니까 그 만화 주인공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애들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5분만 있어도 뭘 놀까 막 이렇게 혈안이 돼서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놀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 전도운동 할 때마다 우리가 캠프를 기획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로마서 심장의 일꾼처럼 어떤 분은 다른 건 잘 못해 말씀 포럼 싫대 기도도 시키지 말래 근데 뭐를 잘해 떡볶이를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좀 그래요 근데 애들 픽업을 기막히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들한테 전화할 때 살짝 죄송스럽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화하면 대부분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데려오고 데려가고 캠프 때 연결된 열매를 끝까지 책임지고 등록시키고 그래서 저는 완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캠프의 팀이 드림팀이 조직이 되었던 거죠 이게 잠깐 저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팀으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붙이시드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게 됐나요? 아멘 여러분의 그 때를요 다윗이 기다린 언약 성취의 그때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때를 11월 하반기 전도운동 디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 전도를 위하여 모일 수 있는 드림팀을 찾아보시고 그 드림팀과 함께 가야 할 현장을 선택하시면서 지금부터 기도의 스케줄을 또 사람의 스케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말씀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동일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